2천 2천서부터 가야죠 여러분들? 가자! 죄송합니다 형님.. 골키퍼 계절마다 머리 색깔을 바꾸는 골키퍼 네, 아직 안증맞고 우리 귀여운 꼬마들 골키퍼 골키퍼가 지금 모이고 나옵니다 자신의 come of and me RAW 어떻게든 골목은 맞고 주민들한테나 공교들한테나 믿음을 주렀다던 경기를 만드시고 일성이 나아가서도 16강 최수를 다해서 꼭 이루ов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지가 이번 월드컵 3경기에서 내준 점수는 무려 9골 하지만 김병지는 우리 선수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으며 세계 각국 프로팀들로부터 스카우트 표적이 된 유일한 선수가 됐습니다 손이 한 3, 4개 되는 사람들처럼요 골보낼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데 정신없이 철벽수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화이팅! 골키퍼가 가립니다 자 김병지 선수 김병지 자 뉴스타임 2분에 더 이상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고항 스테일러스가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병지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카메라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찰라베르트 골키퍼처럼 김병지 선수는 고객의 까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김병지 추바! 추바! 김병지! 김병지의 머리맞고,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머리맞고, 틀렸습니다 제날이 제 집사람 또 생일이었거든요 정말 생일선물로 골을 넣었고 확률적으로 이겨면 하늘에 별을 따가주는 골키퍼 김병지가 대기회산하면서 대학에서 부르는 곡을 페이딩 치는 거예요 김병지 첫 번째 키커 슛! 골! 골키퍼 골키퍼 inhae 골 excit 제발 다 슛 넘어갑니다. 잘 감아찼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다섯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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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라는 것은 뭐 감독님이나 전화 인정했던 부분이고 실수하고 저는 기량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원의 공격력이냐 포항의 조직력이냐 최고수문장 이훈재와 김병지의 맞대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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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희 김병진 선판. 조금만 다시 한번. 김다빈. 이기름 선수였군요 이기름. 이기름 선수였군요 이기름 선수였군요. 이기름 선수였군요. 이기름 선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게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어려울 때 제가 꿈도 바뀌지 않았고 축구선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되는 목표도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 열정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드리블을 사랑했던 골키퍼 김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블을 사랑했던 골키퍼 김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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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